안녕하세요 오션드림스쿠버 채널을 구독해주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자 오늘도 장비 소개에 우리 포비강사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비강사입니다 포비강사님 지금 앞에 뭐 어디 전투 나가나요? 똑같은거에요 똑같은거에요 많아보이게 있어보이게 몇개 놓은거에요 자 오늘 소개해줄게요 이 4개 중에 어느거죠? 지금 OMS사에서 나온 하드케이스 요거에요 이거는 좀 비교해보려고 갖다 놓은거고 이건 제가 지금 진짜 쓰고 있는거에요 무슨 걸레가 됐죠? 개밥그릇도 아니고 요건 새제품 이걸 치울게요 일단 저게 쓰다보면 이게 쓰다보면 저렇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안되죠 저야 우리 하드케이스 하면 보통 펠리칸케이스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펠리칸케이스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자 외형적으로 봤을때 사실 OMS의 이 하드케이스랑 펠리칸케이스랑 굳이 마크가 없으면 구별이 안갈 정도로 지금 유사해요 근데 얘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OMS 하드케이스는 OMS 코리아에서 만든거에요 한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거구요 펠리칸은 아시다시피 펠리칸이나 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팔고 있구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저렴하죠 그렇죠 많이 저렴하던데 네 많이 저렴해요 반값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 이걸 노리고선 반값으로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보시면 OMS가 한국에서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식으로 되어있구요 캐릭터는 자 이렇게 이제 이 차이고 폼에 좀 차이가 있네요 근데 약간 퀄리티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퀄리티면이라고 하면 어떤 퀄리티? 아니 우리 인정할건 인정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죠 딱 가리고 상표 가리고 응 네 봤을때 어떤게 더 퀄리티 사실 이 폼 하나가 느낌 자체가 틀리죠 네 그리고 보시면 밸브도 똑같이 있어요 응 이 앞에 네 돌리는거 하고 네 밸브가 있어요 간단하게 열면 이게 막힌거에요 네 다시 열면 막 오면 이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고 응 그 차이인거에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펠리칸도 한번 이거 폼 빼도 되나요? 사실거에요? 아니요 사실거냐고요 아니 못사죠 저는 폼은 남의껄 그래 네 자 우리 근데 약간 좀 펠리칸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밸브가 네 이건 자동이잖아요 자동이잖아요 네 자동이예요 오토 네 맞아요 오토 네 그래서 밸브 자체도 OMS는 사실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동? 자동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락잔치 같은거는 필리칸 케이스랑 네 이거보다 사이즈도 조금 커요 필리칸에서 그렇고 조금 더 들어가진게 있죠 네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1150 사이즈보다 네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이거보다 큰 사이즈는 제가 갖고 다니는 바지 너무 커요 네네 그쵸 그거 딱 중건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얘 지금 재질 같은 경우에는 재질은 저도 이거 강화 플라스틱 한번 물어봤어요 이것도 5톤이 밟고 가도 안 깨지는 재질 어 펠리칸처럼 5톤이면 코끼리 해주시면 되나요? 코끼리 The African elephant stands up to 12ft And that's just to the shoulder Weighing up to 7 tons As heavy as a school bus 5톤이면 근데 5톤이면 사실 우리 그 길에 다니는 트럭 큰 트럭들 그게 밟아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 괜찮다고요 찌그러지긴 하겠죠? 아 몰라요 한번 갖고 와봐 아니 솔직히 못 하겠어요 그럼 사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자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은 드렸었어요 사실 근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케이스 어디다 쓰죠? 아 또 설명해야 돼? 네 한 번 더 짧게 아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나침반 뭐 이렇게 그리고 명암도 갖고 당기고 네 또 피부고 선크림도 네네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아까 사실 저희가 녹화 전에 어 임피디하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이 케이스 임피디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는 락앤락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쓰시라고 해요 하하하하 사람들 손가락씩 맞는 거죠? 네 손가락씩 맞는 건 저기고 네 제가 잘 가는 제주도에 잘 가는 어떤 뭐 영상 보시겠지만 그 분은 항상 락앤락 어 맞아요 저 알고 있어요 락앤락이 아니지 그건 그냥 김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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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이제 한번 깨져가지고 여기에 손잡이 있는 네 그거 갖고 다니시다가 충전을 갖고 나면 깨질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뭐 지폐라든가 도전 갖고 있다보면 젖으면 핸드폰이라든가 네 파손될 수 있죠 카메라 특히 네 펠리칸 케이스에 대해서 약간 좀 호불호가 있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치에서 한번 다이빙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럴 때는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섬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보트 다이빙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는 물이 튀거나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배에서 장비들이 흔들려가지고 뭐 탱크가 와서 때릴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김치통이나 우리 락앤락 케이스보다는 이런 걸 또 하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얘가 또 무엇보다도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다니면 폼 나죠 또 저는 그 한 탱크하고 들어와도 항상 여기다 그냥 넣어놔요 왜냐면 이런 테이블 위에다 놓으면 사람들 뭐 아 요즘에 똑같은 장비 컴퓨터가 다 똑같으면 누구 건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표시할 때도 섞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다 부각을 하고 있고 또 떨어뜨리면 깨질 위험도 있잖아요 놓으면 하드 케이스 이렇게 던져도 안 깨지니까 네네 보여줘요?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있죠 왜 움찔 하시죠 할 것만 아요? 아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펠리칸은 USA 이거 미국 네 미국 USA 자 이거는 한국 제품 자 근데 내구성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못 느꼈어요 네 아직까지는 못 느꼈어요 그 지금 그리고 포비광사님 계속 OMS 걸 쓰고 계시니까 아 그쵸 왜냐하면 저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 후배광사들 파도 달려기가 다 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펠리칸 케이스처럼 여기 또 자물통 자물통 끼울 수 있는 구멍도 다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펠리칸 케이스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가격은 얘가 지금 얼마에 이거는 기억이 나요 저도 좀 많이 팔아서 기억하고 있어요 네 내가 쓸 수 있는 용도에 비해서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니까 그거를 충분히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수 등급도 괜찮아요 IP 등급 아나? 네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이밍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해서 떨어져가지고 우리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쵸 그거 이제 방수가 되는 안 되는 그렇긴 한데 웬만큼 정도는 하면 그냥 물 속에 다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조금 아쉬운 생각이 검정색보다는 여러 가지 컬러를 네 컬러를 좀 해줬으면 OMS의 주 특기잖아요 컬러를 예쁘게 하는 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정색을 뽑아낸 것 같은데 앞으로 노란색이나 아 검정색이 더 싸요? 그럼요 컬러 넣기가 원제절 그럼 같은 가격이면 색깔 있는 게 더 좋은 거네요? 더 비쌀 수 있죠 똑같은데? 네 제가 알고 있기는 플라스틱 원배합을 할 때 재료 배합을 할 때 컬러를 넣으면 탁도 때문에 아 모르는 게 없어요 검정색이 검정색이 좀 더 저렴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강도도 더 세고 OMS가 주 특기가 컬러를 잘 뽑아내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컬러도 저는 기대를 좀 해볼게요 방송 보실 거예요 네 뽑아주세요 여러 가지로 무지개 색깔로 뭐 카모도 만들고 다 섞어버리고 한번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계실 줄은 몰랐는데 아니 보고 있다는 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보실 수도 있겠죠 네 제가 그런 부담없이 그냥 막 질렀는데 네 앞으로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예쁜 컬러 그렇죠 네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뭐 더 하실 얘기 음 일단 가성비 좋은 하드 케이스는 분명하고요 네 다이버로서 하나 정도는 소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네 비싸질 않으니까 몇만 원 아끼시려다가 몇십만 원짜리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서 다이빙을 즐기면서 그런 문제점에 노출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OMS에서 나오는 하드 케이스 코리아 제품 미국 제품 아니고요 OMS 코리아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 하드 케이스에 대한 인식은 다들 다이버라는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하드 케이스가 근데 대신에 펠리칸 케이스 거의 하드 케이스의 압도적인 시장 형성이 되어 있는 펠리칸 케이스랑 거의 비슷한 정도 뭐 큰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제품이 나왔는데 가격은 훨씬 싸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셨다가 혹시 지금 없으신 분들은 지금 주문을 하나씩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은 오늘 OMS에 나오는 하드 케이스였고요 다음 한 주간에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오션 드리미스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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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9호 갖고 다니시는 거 네 좀 뭐라 알지 좀 여기 네 저희 영상은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펠리칸 케이스였고 어 제가 오늘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또 이번 한 이번 주 한 주만